1. 표성 헤링턴 플레이스 제주 76타입 모던한 감각과 주거의 품격을 더한 공간이 돋보이는 표성 헤링턴 플레이스 제주 76타입을 소개합니다. 전체 425세대 중 12세대로 침실 3개, 욕실 2개, 주방, 거실, 다용도실, 대형 팬트리로 공간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온 가족의 신발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과 팬트리장이 현관에 자리하고 있으며, 욕조가 있는 공용욕실과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침실일과 침실이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. 넓은 공간 활용을 더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일과 이는 룸인 룸 선택 가능합니다.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이 자리한 11자형 구조로 넓고 편리한 공간을 느낄 수 있으며, 효율적 동선을 위해 주방 옆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두실 수 있는 넓은 보조 주방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주방 수전과 싱크대가 기본 제공되며, 전기쿡탑, 전기오븐 식기세첩기, 냉장고는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됩니다. 넓은 창을 통해 뷰가 우수한 거실은 복도, 주방과 함께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 패키지가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됩니다.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안방은 안쪽의 드레스룸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조하였으며, 편리성, 취향 등에 따라 가구, 가전 등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아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아파트, 해린턴 플레이스 제주에서 특별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아 삶의 품격을 높여줍니다.